LG Z플렉스는 LG전자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여의도 트윈빌딩 행사장에서 발표하여 11월 12일 대한민국 세계통신사에서 동시 출시한 안드로이드 패블릿 스마트폰이다. 갤럭시 라운드에 이어 두 번째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다. 배터리 또한 휘어지는 배터리를 채용하였으며 기존에 출시된 모든 휴대전화와 달리 힘을 가하면 조금씩 휘는 점이 특징이다. 3월 27일 경 노크코드가 포함된 안드로이드 4.4점이 키캣이 업그레이드 되었다.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성능 및 디자인에서 LG Z2와 거의 동일하다. LG Z2와 동일하게 소프트키를 채용해 전면에 버튼이 업고 볼륨과 전원키를 뒷면으로 보내 손가락으로 쉽게 전원과 볼륨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 전원 버튼에 LED를 달았다. 후면 배터리 커버에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수분 이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다. 샷 앰퍼샌드 클리어 사진 촬영 시 움직이는 대상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. 트래킹 줌 원하는 영역을 확대해서 해당 이미지를 핍 형태로 추적하면서 확대된 프레임과 전체 화면을 함께 녹화할 수 있다. 오디오 줌 동영상 촬영 시 원하는 영역의 소리를 더 크게 녹음할 수 있다. LG D950, LG D950, LS995, SK, 텔레콤, KT, LG U+,를 통해 출시된 제품으로 LTE 어드밴스트를 지원한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